자 그러면 이제 그 학습자 측면의 원리의 중요성을 이제 볼게요 학습자 측면의 중요성의 원리는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피아나즈의 연령 발달 단계와 학습자 흥미의 발달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피아나즈의 연령 발달 단계는 영일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학습자 흥미 발달 단계는 연고론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논지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둘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논지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피아즈의 연령 발달 단계는 학습자 측면의 중요성을 집어넣어야 되냐 이게 반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연고론이 영일론 측면에서 영일론을 공격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고려할 점은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첫 번째 내용의 범위 깊이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수준의 내용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수준으로 내용을 고려한다 이게 영일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학습가형을 학년별 수준에 맞춰서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애들의 인지구조에 맞춰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연고론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의 흥미 내용을 고려하고 학습 요구와 표 반영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역사 수업에서는 그걸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역사 교육 내용이 국가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에 따라 선정된 것 그러니까 내부적인 내지적인 요구보다는 역사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흥미나 지적 시험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구는 요구 측에 비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삐아제 발달 단계의 반영은 원칙적으로 상식적인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보통 7차 교육과정 관련돼 보면 삐아제 이론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원래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야 삐아제 발달 이론이 반영된 것이 이제 환경학대법 환경학대법에 반영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원칙만 내세운 거고 형식적인 주장이고 실제로 내용 성장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 발달 단계를 제대로 뭐냐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 밑에는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의 연구 부족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지에 들어가 보자 두 번째 논지는 과연 아까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데 삐아제 이론의 반영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학습자 측면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 문제점이 많다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연구론 입장에서 이제 그 비판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달 심리학 삐아제 이론의 사고력은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삐아제 발달에서 일반적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나 그다음에 과학이나 다른 교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사고력을 그래서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역사 나름대로 역사 국가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 능력은 발달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학습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을 주장하는 것은 반영된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환경학대법이죠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은 발달 심리학 얘기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들을 보면 공룡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공룡에 이제 긴 이름이 있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그런데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거잖아요 그런데 먼 시대에는 추상적인 원식이 있고 보지 않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 교과 적용이 각 교과를 매개를 하지 않았던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 보편성을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만 관련 없는 교과를 이제 너무 뻥틀어서 다른 교과에 적용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과 같은 경우에 각 연령 단계 학생들 역사의식 수준을 제시할 뿐 발달 근거를 규명하지 못하고 역사의식 단계 구분도 예매하고 내용선제 기준이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삐라제 인지 발달 이론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때 이제 발달 심리학의 반영의 문제점을 만약에 학사 측면 원리의 문제점을 써가면 이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녹색 측 내용 그래서 폐화제 발달 이론을 날짜 심리를 학사 측면 원리에 반영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냐 한 줄에 써라 하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사회적 측면이야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 사회적 측면은 무시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의 사고력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는 들어줘라 그런데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이게 강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그럼 보죠 자 개념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거죠 우리 역사 교육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민족의식의 강화 그리고 독도, 간도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사회적 측면이 반영된 거야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 목표의 관련성 및 국가 민족의 이익 여부 그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 적용 여부 등등을 판단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수업의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사회의 성적을 이해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 학습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특정한 역사 주제를 보충하거나 별도의 단어를 설정하죠 그래서 뭐 계기 수업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쟁점에 대한 현실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죠 시사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인간 경험을 다양성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업무를 또 양성을 할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수업을 활용했다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고요 강조 시 문제점 그래서 반영을 하지만 너무 이걸 또 강조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요구 반영된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 이걸 목적시 할 경우에 이게 하나의 일종의 그냥 반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일 경우에는 국가 사회적 요구가 우여하게 작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력보다는 어떤 외제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민족문화의 주체성, 정통성, 자료성, 독작성, 우수성의 인식 등 목표 설정에 한해서 반영된 내용을 선정하면 국사교과서가 민족주의 담론만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에 인간 생활상의 모습을 등하시하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는 건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야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죠 그리고 현재의 가치는 내 얘기에 보면 민족주의 뭐 이런 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아직 과거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살아가는지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반응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걸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발행을 해야 되지만 국가사회적 요구는 역사교의 내재적 가치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구해야 된다 이때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뭘까요 아까 이제 가치 중에 외제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있는데 보통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역사적 사고요 그걸 양성하는데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내용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집에 이제 역사 교육 내용 조직의 기준과 적용해가지고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 근데 저는 이거 가감히 뺐어요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역사 교육 내용 조직의 원칙과 유형으로 넘어가죠 자 아까는 선정을 했죠 선정 그러면 내용 조직은 이제 뭐냐면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그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 단계를 나누죠 일단 국가 교육 과정의 단계 이게 기본이죠 이걸 바탕으로 하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 조직이 있고 그리고 수업 내용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그 앞에 있는 두 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재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3단계 내용 조직을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상위 내용 조직인 국가 교육 과정 내용 조직을 좀 볼게요 교육 과정 내용 조직 자 그 교육 과정 내용 조직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내용 조직 국가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내용 조직 볼국을 형성하고 수업 내용을 연결하는 어떤 큰 틀을 질문을 해주는 건데 자 특징과 문제점을 볼게요 자 교수요목의 기본적인 조직 유형이 선정되면 교수요목이라는 건 내용 조직부터 평가까지 쭉 가정을 얘기해요 그 내용에다가 단어를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좀 어디 단계까지 이제 하냐면 중단원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교과서를 할 때 중단원 설정 내용까지 다 맞춰가지고 요소까지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7차 교육 과정이고요 근데 개정 넘어가서 09년 15년 개정부터 넘어갈 때는 중단원이 아니라 대단원으로 확대됐죠 국가 단위 대단원만 조건만 맞추면 중단원, 소단원, 내용 구성이나 요소는 다 이제 교과서 편집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만큼 자율성을 많이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국가 수준 내용 교육 과정을 보면 교과 목표 내용과 밀접에 관련되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할 능력이나 특성을 제시한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교육 과정 보면 성취 능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성취 수준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일명 교육 과정 관련된 너무 이렇게 하면 자 그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제점이 좀 약간 모순점이 있어 너무 한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어느 한쪽은 너무 상세하다 그래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똑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A 관점이 있고 B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건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 교육 과정 수준을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실 포괄적으로 사회의 학습이 막연하게 제시되었다 좀 타이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또 니은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야 얘네도 좀 반대 입장에 쓴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에서 내용 제시를 상세하는 것은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교과서 수업에 규제하는 교육을 더 초유한다 얘네들은 더 타이트하다는 의견에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고 얘기한 거고 니은의 관점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교과서나 수업과 내용이 너무 규제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 반대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일반적인 원칙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내용 조직할 때 멋대로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원칙이 있죠 그래서 원칙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이거 외우고 두셔야 되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시험 문제에 나온 건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있고요 계속성이라는 것은 이건 교육과학 시간 때 여러분들 다 배울 수 있을 거야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형상들이에요 변화, 계속성, 인간관계, 유사성과 차이점 아까 얘기했던 역사국과의 핵심적인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된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열성이라는 것은 내용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하면 심화 학대하는 과정이죠 선행된 내용을 기초해서 다음 경험과 내용을 전개하는데 단순해서 복잡, 구체성에서 추사성 그다음에 가까운 거에서 먼 거 그다음에 부분에서 전체, 주관의 객관적인 거 그래서 이제 학습의 연결층의 계속성을 보이지만 이전 학습자의 차별성은 동시에 보인다 계속성과 계열성은 어떤 종족 조직이라고 하죠 학년에 따라서 쭉 조직하는 종족 조직 행적 조직과 관련된 통합성하고는 좀 다르죠 종족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열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계열성은 나선형 교육과정과 환경학대법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은 논리적 계열성 환경학대는 심리적 계열성인데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 계열성과 함께 여기는 또 심리적 계열성 측면도 있어요 하나 측에서는 이걸 좀 강조하고 있다고 근데 나선형 교육과정은 심리적과 논리적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통합성을 보죠 통합성은 17년도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내용들 상호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학교 세계사 교육에서 세계지원 정치, 경제와 연결시켜 강조할 것을 원칙하죠 오늘날 이제 얘기하는 22년 개정교육과정 요거는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통합성, 융합성을 강조하죠 자 개념, 주제, 문제 등을 중심화한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이다 통합성 개념을 외워 두시고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뭐 교육학에도 이제 좀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계열화 유형을 풀게요 계열화 유형 아까 이제 계열성에서 계열화 방법을 쭉 나오는데 이 계열성 관련된 유형들이 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 교과 내용 책에 의한 내용 조직이 있어요 계열화 유형 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가 뭐냐면 그 학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학생, 학년별 내용 조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성형 교육과정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 내용 책에 의한 내용 조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 조직 유형에는 자 그러면 이제 학생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학년별 내용 조직 방법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미술사를 하더라도 그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내용 조직으로 달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저학년 정도 이제 수준이죠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개념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를 이제 배울 때 또 고등학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의 어떤 제작 시기의 작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좀 올라가는 거죠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시대적, 역사적 맥락적, 맥락적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의 성격을 인식하고 이게 단계, 단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나성형 교육과정 나성형 교육과정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고 했죠 이게 98년도에 나왔어요 98년도 그래서 역사과 단동 문제가 아니라 통화 문제 형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나성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성형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측면과 시민적 계획성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강조라는 것은 학문의 위기의 논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각 교과의 핵심 기념이나 원리가 학년을 올렸다 점차 심화되는 거야 이렇게 표를 올려면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역사 내용의 핵심 기념과 원리가 그대로 있고 그 주제나 구체의 사실들만 계속 변하고 심화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있죠 핵심 기념 조직 기념을 활용해서 이제 내용 요소 예시로서 먼저 시간 기념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다음 학년에 들어서 그 비슷한 이제 시간 표현 기념을 배우죠 시간 기념은 핵심 기념이고 시간 표현 기념은 시간 기념에서 표현 기념을 붙인 거죠 두 개의 기념이 적합된 조직 기념이죠 그리고 나서 요구에 맞는 다음 학년의 연도, 세기, 시대전환 이렇게 해서 시간 기념에 따라서 초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능력 조직 개념도 이렇게 나성의 국가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기념 영역과 관련된 역사 사과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역사 사건 연대순에 배우된 능력을 배우고 시대 구조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배우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 개념 배치 시 유의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내용과 개념은 먼저 다루고 역사적 해석에서 판단을 필요한 내용과 시대 구조나 추상적 개념들은 상급 학교에 배치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이 나성형 교육과정은 좀 약간 이제 수학이나 자연과학 같은데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처럼 이렇게 수학이나 자연과학처럼 딱 논리적 절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과목에 그대로 적응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역사과목은 논리적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과목에 저도 그래도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성형 교육과정은 예전에 통합형 문제에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학대법이죠 이건 되게 중요해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환경학대법 환경학대법은 지금 실제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죠 환경학대법의 다른 말은 지평학대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환경학대법은 삐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은 심리적 접근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영역중립이론이고 삐아제 이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뒤에 역사이론 내용 설명할 때 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환경학대법은 연고론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게 삐아제 이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이 특징이 예전에 시간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학사생활 주변의 소재와 소재에서 국가사회적 범위를 확대시킨 거야 왜냐면 학습자가 있으면 환경학대법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서에서 점점 추상적인 걸로 발전되죠 가까운 데에서 먼 곳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데 일단 보면 초등학교 1, 2년은 생활 주변의 역사 그 다음에 역사는 초등학교 3년은 고장의 역사 4학년은 시도중심의 지역사 5학년, 6학년은 생활사 그 다음에 인물사 중학교 정치사, 분류사, 심화선택 이렇게 있는데 이건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있죠 7차 교육과정 개정도 내용은 좀 달려야 할 뿐 이렇게 약간 반영되어 있어요 학력법이 그래서 인지발달이 주변에 있는 사문에서 시작해서 추상적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자의 시간 개념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고 학급별로 시간의 변이에 확대되는 범위를 개혁한다 초등학교는 옛날과 오늘날 의미를 사용하고 초등학교, 상급학교 학급이나 중등학교는 역사 내용 조직과 통사 조직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행적 집중을 조직하고 연령되게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점점 뭐냐면 시간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 학습자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대시키는 방법 생활사에서 정치사, 사회구조사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반영된 것이 사이트 이론이죠 고군상의의식, 변천의식, 인가의식, 시대의식, 발전의식인데 이거 관련된 건 뒤에 이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환경학부의 비판점을 볼게요 비판하는 것은 영역고용인증으로 비판해요 이거 외워 두셔야죠 아까 내용 선정할 때도 비판점이 있지만 여기 때도 내용 원칙에도 비판점이 있어 그래서 보면 이거는 뒤에 영역고용인증으로 그 내용에도 덮어있는 부분이죠 사고의 성격과 기술은 내용에 따라 변화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적 능력도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고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쉽고 추상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걸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을 지겠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도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 역사 사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는 어렵고 국산이 쉽다는 건 근거 미약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린애들 중에 근데 왜 국산은 가까운 역사지만 세계에서는 좀 먼 역사잖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왕 대비적 방식으로 해서 단군신학습이나 상고사도 이제 관심 방문을 하려면 충분히 예단에서 접근할 수 있고 먼 시간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상고사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역사학은 아니지만 어느 우주나 고대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 못한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쉽고 멀고 추상적은 어렵다는 것은 다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고용진흥자 입장에서 환경학대법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왕 대비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간이 주장한 거죠 이거는 뒤에 피아제 이론할 때 피아제 이론과 관련된 내용과 비판 관련된 연구 내용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을 했어 그러면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한 게 뭐냐면 교과서 수준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09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나? 그랬을 거야 그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을 보면 교과서 수준의 내용 교육 과정은 주체가 누구냐면 출판사 그러니까 교과서 지필자들이죠 출판사 교과서 지필자들이 그게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뭘 바탕으로 한 거야 국가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쓸 수는 없고 국가 교육 수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건데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토대가 되는데 특징은 교육이나 교과서의 보는 관점에 따라 내용 요소가 달라지며 문제나 표현 방식이 좀 차이가 있으시죠 자 지필자의 관점이 반영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대개 보면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중단원이지만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대단원이야 그러니까 좀 약간 대단원 요소들만 맞춰주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내용 요소들은 그 밑에 지필자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구성화할 수 있어 표현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치사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치사시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이상한 화면이 떴네 녹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실제 교육 과정이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읽기 자료를 강조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개정에도 반영됐죠 학생들의 활동과 읽기 자료들 활동 수업을 되게 강조하죠 학동 중심의 수업이 좋은 건 아닌데 수업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내용 구성의 유형을 볼게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교과서 내용 구성의 요소를 보면요 설명형이 있고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빈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학습형이 있고 탐구형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이야기형이 있어 이야기형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설명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먼저 개념을 제시하고 나서 관련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조공무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조공무역 관련된 사례에서 갑합무역을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죠 이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개념 원리를 학생들이 먼저 설명하고 국제 사례를 제시한다 아까 이제 조공무역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이 관련된 갑합무역 관련된 일본과 중국 간의 갑합무역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죠 그래서 큰 개념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학생의 원리가 학생의 이해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제시한 다음에 이걸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인지구조의 관련성을 있으신지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학습형인데 학습형은 뭐냐면 사례가 주어져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탐구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개노의 기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도 있고 소설책으로 또 쓰이죠 그래서 신문화사의 어떤 소재로 사용했던 작품이긴 한데 자 이거 해서 이제 이걸 내고 나서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탐구 문제를 준 거야 중세 말기는 한 시대 끝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출발해서 말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공정하고 동시에 대입하여 살펴보자 자 이거는 나름대로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해서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를 탐구 문제를 함께 제시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파악한다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 어떤 역사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사월차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 사고력을 분석하는 키우는 방식이죠 가정과 활동 중심이고 발견 학습이고 학습의 전의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학습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적 시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게 탐구 학습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관련된 예문은 제가 다 찾아서 교과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형을 보죠 내러티브이죠 그래서 가끔씩 교과서에 보시면 마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자들 데리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이게 돼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있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역사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형식으로 구성이 됐다 정사조뿐만 아니라 열전, 운진, 정기, 설아, 민남, 이라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교과서 수를 이야기형 때 구성했다 그래서 그 밑에 무하메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무하메드가 전투할 때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도 이야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유형에서 설명형 그다음에 학습형 그다음에 이야기형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중에 제일 빈도가 컸던 거는 설명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형 그다음에 교육내용 조직의 의미와 단계에 있는데 교육내용 조직의 의미와 교과서 딱 보시면 알겠죠 크게 내용 단어를 정할 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분류하고 각 단원별 내용의 범위에 순서를 결정하죠 단계별 수준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내용 세 단계가 구성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업내용 조직 방법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국가수준의 내용 조직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과서 내용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 조직이 그 밑에는 수업내용 조직 방법이에요 수업내용 조직 방법은 누가 주체냐 교사가 주체죠 앞에 교육과정은 국가 그다음에 여기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수업내용 조직은 교사 그래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그때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을 하는 것이 수업내용 조직이고 그러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거 뭐와 연결되냐 수업설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업설계와 연결됐다 이 공군형 기출문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수업내용 조직을 통해서 교과서를 재구성할 때의 특징을 볼게요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을 하죠 학습지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조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 특징과 교과서 재구성 과정을 보면 교사는 선행학습이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업의 다른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활동을 조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뭐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탐구 위주보다는 설명 위주로 나가고 교과에 다루는 지식의 성격도 수업 내용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설계를 포함된다 수업 설계는 교수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을 하고요 교과서 재구성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재구성의 범위만 있는데 재구성의 범위는 일단 전문적인 재구성 교과서를 아예 그냥 뜯어 곤쳐서 그냥 새로운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배움책 같은 거 했죠 전국 역사교사 모임 같은 거 가보면 배움책 있잖아요 완전히 재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분 재구성은 교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업 도중에 재구성하는데 교과서를 약간 이제 문제 형식이나 하여튼 이렇게 요약식으로 학습지 같은 거 만든 거 이게 이제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는 관점을 볼게요 교과서를 이제 보는 관점을 보면 첫 번째 수업 계획을 세우는 데 토대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나 아이디어 일반을 제공해주고 교사는 교과서를 재검토하여 수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개념 아이디어 일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제 그대로 해갖고 교과서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는 관점이고 요건 좀 긍정적이죠 교과서를 좀 나름대로 존중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이 교과서 내용은 비판적 검토죠 그래서 교과서 성조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적으로 접근하죠 도구적 교과서관으로 교과서 내용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뭐 교사의 관점에 따라서 교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내용은 이제 뭐 어디에 관련된 갈색책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재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갈색책에 재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20년도 기출문제에 한번 재구성 관련된다고 했죠 교과적 재구성 관련돼서 역사 교사의 어떤 전문성 항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간단히 언급만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갈색책 할 때 좀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업 내용 조직 방법에서 세 가지 그런 사례 유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조직 유형이 이게 뭐냐면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리하여 구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식법이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 그 다음에 이게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사례 유형심의 조직 방법 기납적 방법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단원 구성 요소와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은 이제 주제학습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계별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개념을 파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문화라는 수업을 할 때 개념을 파악해 그래갖고 문화 및 문화재 개념과 성격 의의를 학습한다 개념을 파악하죠 그 다음에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또 뭐냐면 방법을 하는 거죠 이제 학생 방법은 학생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방법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문화재 분포 지도를 맡는다 그리고 나서 좀 한 단계 더 넣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이해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더 나가서 사례분석까지 비판을 하는 거죠 사례분석 및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수업 조직에 따라서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려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려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학생들 입장에 올 때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 정도 이해하면 이게 좀 더 1단계에 이해하고 2단계에 이해하고 3단계에 이해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식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개혈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초보적인 단계 여기 초보적인 단계 공통된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고 조직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단군 신화를 이제 얘기하면 단군 신화를 먼저 이해하고 외국 신화를 비교하여 공통된 특징과 신화도 차이점을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단군 신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국가 형성 가정하고 연결시킨 거야 연결고리를 항상 연결고리를 파악과 관련성이 그래서 신화를 신화도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선사시대 역사시대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선사시대에는 국가단 조직이 안 난다 그랬죠 근데 신화를 통해서 이제 역사시대 넘어가면서 국가단 조직이 나타나면서 건국 신화가 국가선의 관련성인가 국가 관련성인가 연결돼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한 차는 나와서 이제 3단계는 거기에 넘어가서 그 과거의 가치관과 상지의 이해하고 현재의 의미를 파악한 거야 그래서 신화에 담긴 고대인들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성을 파악해서 신화의 어떤 현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밑에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기억을 내두시고 인식 수준이 점점 올라간 단계다 이걸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단계 첫 번째 단계 기초 단계고 그리고 이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좀 약간 심화하는 단계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편성 측면에서 강조되니까 여기 일반화 이렇게 3단계를 나눈다고 그래서 기초, 심화, 일반화 연결시켜서 이걸 문제를 냈어요 신중력 기초 문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사례 중심의 조직 방법이야 기납적 방법의 내용 조직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거를 끌어내는 거야 흥미와 관심을 끌어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이제 학습자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유발시킨 다음에 기존의 지식과 이제 연계시키고 그리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약간 시존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지식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시존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제시의 유형을 한번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 녹색 책 보시면 이렇게 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핵심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와 학습 내용이 연결된 지문을 제시하고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탐구 활동을 이제 해서 학습까지 그 학습 내용 정리 이런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한번 내용을 제가 구성을 해봤거든요 먼저 핵심 사례를 제시하면 뭐냐면 미국인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영국인들은 왜 차를 좋아하는가 미국인들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죠 영국인은 차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사례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연결해서 지문을 제시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커피를 왜 좋아할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봐요 하면서 있고 그 관련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죠 그래서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타원센트법을 소개하면서 차세만 남겼다 그것마저 미국인들이 거부하고 보수는 차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위한 탐구 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미국의 사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미국인들의 차를 영국을 상징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영국의 저항과 미국의 예극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제를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차단에 인해서 발생한 미국 독립운동 전문을 살펴봐요 그러면서 학습 내용을 끝에 정리하면서 지고 어떤 핵심 사례가 이걸 봤던 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 내용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가제를 주어지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사례는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하냐 사례는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끄어주고 내용의 조직자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례 역할은 수업의 내용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끄어주고 수업의 내용 조직을 역할을 해주셔서 선행학습자의 기능하면서 학습 내용을 유의미해야 한다 사례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유의미성을 항상 시킨다 사례의 역할이죠 여기 있고 이것도 있겠네요 학습 장리를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 기존 지식과 내용을 연계시킨 것도 사례의 역할에 속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장점 여기 있죠 지식의 개념을 유기적 연결해서 학습 효율성의 지식의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기획과 내용은 사례의 역할 그 다음에 디귿은 사례 중심의 조직 방법의 장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례 중심의 조직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한번 관련된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교수학 내용 조직 방법이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방법을 하죠 내용 조직 원칙이 했고 내용 조직을 했으니까 내용 조직 방법을 할 거야 내용 조직 방법은 무엇을 어떤 수으로 가실 것인가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가 그래서 내용을 조직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순서 방법을 해갖고 다칠 것인가 내용 조직 방법 관련된 내용은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연대기적 방법, 주제중심방법, 분조법, 분야가적 방법, 연령대기 방법, 사회과학적 방법, 문화권적 방법 이렇게 쭉 있어요 이번에 시험문제 나온 것이 문화권적 방법이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냐 여기는 이제 녹색 책하고 파란 책이 있고요 여기 따로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갈색 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화권적 방법이 이제 사고 중심으로 조직되다 보니까 비판적 차원에서 나왔죠 하여튼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상황관련성 원리의 각에서 조직하는 그것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자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볼 것은 일단 이 조직 방법의 의미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걸 이제 파악을 해주세요 가끔만 유의점도 있는데 유의점도 이제 여기는 없지만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걸 제가 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꼭 안개에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4점짜리 문제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2점짜리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안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학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주제중심방법이나 분절법, 시대사라고 하죠 분야사, 그 다음에 연대기적 방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사회과학습 방법 이런 것도 다 탐구학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대기적 방법을 좀 볼게요 연대기적 방법 이거 이제 하기 전에 세 번째 이제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이요 연대기적 방법은 제가 이제 여기에 좀 약간 표시를 좀 했는데 Y 측과 X 측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표시를 해놨어 이거는 시간의 이름이고 연대기적 방법은 시간의 이름에 따라 모든 부분을 다 훑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 대표 연대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총괄해서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이 연대기적 방법은 실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온 것 같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93년이나 95년 객관식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죠 분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권적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이건 안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죠 역군이 찌르는 문제를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애호두세요 장점 정도는 단점이나 보면 연대기 방법은 역사과 내용 조직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역사를 사실 일어난 순서대로 조직하는 것인데 고대에서 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요 사안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역사를 시간에 변했다고 살피되 학습 내용의 적절성 및 학습자의 역사 인식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조직하고 일종의 개통학습에 해당한다 장점이 있고 유의점, 단점이 있는데 볼게요 장점은 항공적 성과를 종합화하고 총체적으로 역사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국사통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각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과정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상 중요한 사건, 사상 제도 등의 변천 과정을 파악한 데 유리하다 학생들의 시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 핵심 개념의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한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학년별로 식으로 나눠 배치할 경우 각 시대에 관련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유의점은 이걸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난 뜻이야 어떤 점을 고려할까 이렇게 있는데 역사의 전개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표현적인 역사의식도 유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역사 전개를 할 때 우리가 시대 구분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되게 연대의 계획이 어떤 시대 구분하고 연결돼 고대, 중세, 근대, 근세, 근대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하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시대 구분의 어떤 그 시대 틀에 맞는 역사 사실을 쭉 배치하기 때문에 표현적 그 밑에는 역사의식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통사 접근할 때는 자 이런 얘기고 단점은 너무 이게 포필적인 것들 나오잖아 여기 보시면 이게 깊게 연구를 못하죠 심심적 역사의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역사를 학습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의 원인이 마치 선행사건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상관관계 불관 사건들 인간관계로 인식을 할 수 있죠 연대기 통사는 여러 학력 배치할 경우에 그 내용이 깊이 달려해도 내용을 중복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 교보문고에 갔어 교보문고에 갔더니 거기 초등학교 교재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도 역사를 배우나 한번 봤지 저도 초등학교를 거쳤지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초등학교 때 내가 역사를 배웠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언제 배우나 봤더니 5학년, 6학년 때 보니까 구한말 해갖고 근현대사를 배우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나 놀랬어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얘네들이 배워야 할 내용도 있죠 거의 비슷해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서 1년 근무했어요 그때 꽤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중학교 갔어요 아주 별천지더라고요 거기는 애들이 하여튼 거기 중학교 내용도 초등학교 내용도 비슷해 제가 고등학교에 좀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가기 때 보니까 중학교 내용은 크게 다르지 못해 구한말이나 이런 내용들, 근현대사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들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그냥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학년별로 다른 역사를 서로 연결해서 전후시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때는 근현대사를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1대사를 배우면 근현대사를 배울 때는 열심히 공부했다가 현대사 넘어가면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 문제점 학년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후시대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하고 단점이 있으니까 기억을 빼주시고요 연년되기 방법 보죠 이것도 예전에 실문이었죠 연년되기 방법은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의 흐름을 볼 때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죠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의 중심 방법을 거꾸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야의 주제의 중심 방법을 주제의 중심 방법은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적적인 방법이 있죠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지만 이 연년되기 방법은 주제의 중심 방법을 거꾸로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박하사탕을 영화 있죠 박하사탕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현재의 기점으로 각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현재의 기점으로 해서 각오 올라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08년도하고 19년도의 기출문에 나왔어요 일단 특징을 보면 현재의 연대기적 방법과 반대로 현재에서 각오에 거슬리는 올라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고요 현재의 기점으로 각오에 올라가는 그 주제들 발달 과정이 역수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있고 그래서 민주정치, 자본주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 환경문제, 국제화들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 기준에서 이걸 역수로 각오에 올라가면서 그 기원을 찾아내는 거야 장점은 뭐냐 각오와 현재의 연관 속에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대도의 강조는 역사교육의 추세에 부합한다 현대에서 강조하는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의 문제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현재의 문제가 왜 이런 게 기원이 됐고 이런 문제점이 발전됐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죠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타 있으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 근데 이 시간의 역순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무시한 우리가 했죠 우리가 역사적 변화는 건 시간의 역순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가구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경과였다는 역사에서 사실 변화를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중심의 시중적 역사가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점이 현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했고 이 현재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를 과거의 시간적 역순을 해갖고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현재의 문제를 알려면 일단 현재의 문제가 관심이다 보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것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에게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학생들에게 무리한 요구이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외워두세요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주제 중심 방법 보죠 주제 중심 방법도 은근히 많이 나와 주제 중심 방법 주제 중심 방법은 넓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한 곳만 집중 좀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팔 경우에는 행적 조직이 되는 거고 시간 순서대로 팔 경우에는 이제 뭐가 돼요? 종적 조직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 행적 조직, 종적 조직 그리고 이제 종적 조직을 따로 분류해갖고 이걸 이제 발전 계열법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이거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야 예전에 한번 객관적 기출문제에 발전 계열법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 발전 계열법 관련된 내용이 따로 떠가지고 이제 문제를 요약을 해놨거든요 주제별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한번 좀 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녹색 책과 파란 책 내용만 좀 볼게요 기준으로 자 이 주제의 중심 부분 그 특징을 보면 연대기의 내용 구성과 달리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서술한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넓은 부분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개별적 역사적 사실을 공통적 특징과 결분시켜 분류하는 방식을 취했고 역사적 사... 역사에서 유사한 사실들을 공통의 토픽이나 주제로 묶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 주제와 토픽을 중심으로 역사를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유형을 이제 보면 조직 유형을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교과서 단어명을 그대로 따는 거야 그래갖고 사상과 종교 전쟁과 폭력 폭력 교육과 복지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짓서 인종문제 제국주의 이런 교과서 단어명이 있죠 이걸 통해서 주제를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족 조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주제만 쭉 하는 거 있죠 다른 말로 발전계열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조직된 내용을 동일한 주제로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의 발달은 중심 내용을 주제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밖의 발명 범선 증기기관 자동차의 발명 도로 고용 운하 운항 운항이 아니라 운하죠 운하 운항 교장의 발달 이런 것들이 시간별도 하고요 행적 조직은 동시대 시대별로만 보는 거야 동시대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16세기 때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면 양반의 생활을 간직 의식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양반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 하면 양반의 생활을 간직 의식주 교육 여과 등 다방문을 고쳐야 하는 내용을 구성한다 그래서 동시대적인 주제들을 열심히 본다 행적 조직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유의점은 이걸 할 때 유의점은 주제별 내용 조직을 할 경우에는 주제 선정의 목적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내용 구성 과정에서 각 주제 간의 선후 관계 인간의 를 고정의 배열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걸 유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 방법 활용 방법에서는 주제는 개별 사회 탐구 형식으로 제시했으면 아까 표에서 제가 절제적 표에서 볼 수 있는 탐구학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주제 역습은 역사의 사건대 사례를 묶어 주제할 수 있다 주제를 다루는데 접합한 사례들은 일정한 속성으로 공유해야 되며 그래서 주제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정한 속성으로 공유해야 되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밖의 발명이나 범선 증기기관 자동차의 발명 교통의 발달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각 사례의 공통과 차이점을 식별하면서 주제와 연관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사례들은 속성에 따라서 다른 주제나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업의 활용 방법인데 해상에 따라서 유의점과 연결될 수 있죠 이거는 각자 판단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건 에어드야 돼 항상 나오는 안기 장점과 단점 같은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에어드세요 먼저 첫 번째 단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절한 내용 조직으로 역사학의 논리를 반영하여 핵심 기능과 원리를 다루기 쉽다 주제 중심의 역사학습에서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 사실을 역사적 의미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토픽이나 문제에 대해 종적인 시대 변화 속에 골치하거나 동시대에는 이건 종적인 조직이고 뒤에는 행적 조직 관련된 내용이죠 동시대의 역사 형성과 관련되어 살펴보고 내용을 조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사적 통체력과 사고화명에도 적합하다 개별적 역사에 대한 역사 의미를 부여하는 데 가능하다 탐구학습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주제학습은 탐구학습도 연결돼요 탐구학습과 유의한 환경을 조성하므로서 역사적 사고를 약사하는 데 적합합니다 개요 두세요 단점은 뭐냐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발휘하기 어렵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너무 한 분에 파다 보니까 학습자의 어려운 내용 구성이 될 수 있으며 실생과 유용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성을 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중요한 사실을 도회시하기 쉽다는 것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 사이에 관련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제의 나열성 나열식 내용 제시는 학생들이 해당 학년이나 단계에 섭취할 능력이나 구체적으로 모으시면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대충 이해하고 애워두세요 안기가 제일 좋아 쓸 때는 안기 해서 써야 되니까 애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시대사를 보죠 시대사를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 이렇게 표시했어요 시대사는 시대사는 뭐냐면 한 시대만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17세기 어떤 주제를 17세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17세기의 사회사를 하는데 사회사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다 한 번씩 불려보는 거야 시대사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종적 조직이 아니라 한 시대만 파니까 행적 조직이죠 이걸 또 뭐라고 하냐 파란 책에서는 분절법이라고 해요 분절법 시대사나 분절법이랑 똑같은 건데 이 시대사나 분절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 세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군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특징을 보죠 특징을 여기 보면 역사성 언어 한 시대나 시기를 택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활상 정치, 생활, 사회 풍속 가족 제도, 생산 및 소비인, 교육, 종교, 여가, 학술 및 예술활동 등의 종합조사 평가 아까쯤에 사회사를 하나 보는데 사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다 본다고 했죠 그리고 특정 시대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행적을 강조한다 종족 교육 과정과 대비된다 그래서 한 시대를 집중력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 수 있지만 행적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겠어요? 시간의 변화가 있는 것도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기와 내용 선택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부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비교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면 좋다 두 가지 시기와 선택에서 내용 선택에서 이걸 고려해야 된다 시기 선택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 선택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내용 조직 방법은 해당 시대의 사회상을 알아보는 심층적 학습이 되고 그 시대의 생활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되고 주도 사회사 측면에서 내용을 중심이 있는데 사회사는 왜 얘기하냐면 사회를 연구하면 그 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다 포괄되어 있잖아요 사회사 안에 녹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사는 인간생활의 정면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어 여기 티어쓰기가 안 됐네 그 적용 범위가 이것도 티어쓰기가 안 됐네요 적용 범위가 넓고 현재의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사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 17세기 4 17세기 영국 사회사 하면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죠 그러면 장점과 단점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07년도에 한번 이러시고 나왔어요 7차 교육과정에 교사의 학습 단원 내용 재구성이다 하면서 영종조 시대에 관련된 시대사를 선정한 다음에 영종조와 관련된 경제, 정치, 사회 분할 한 바퀴 쫙 보는 거야 그러시고 이제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아 말을 잘못했네요 이건 분야사고 예전에 나왔던 게 분야사고 아 맞아 맞아 내용 조직 방법 분자법이야 깜빡했어 하여튼 영종조 시대 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잠깐 아까 했던 말이 맞는 건데 제가 착각했어 다른 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까 초창기 했던 게 맞아요 이런 걸 한 번씩 딱 보는 거야 아까 이제 도표 연상시켜 보세요 연종조 시대 때 이 부분에 있는 걸 다 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냐면 장점서가 문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정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장점은 모든 시대를 통사로 이해하기보다는 특정 시대 역사를 다각적인 분야 간점에서 이해하는데 유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대만 파니까 시간을 흘러는 보다는 특정 시대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죠 다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 사실이나 주제의 계속성보다는 동시대의 다른 사실들, 사건들 동시대의 다른 사실들과 사건들, 지역이나 문화권 혹은 주제와 인물들 기준으로 대조하는데 비교하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점이 종적 조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 같은 아니 행적 조직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적 조직 방법,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 역사의 언어 한식이 인지로 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적 조직 방법이죠 여기 있네요 행적을 살펴보기 때문에 역사의 종적인 변화와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자, 그냥 분야사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 분야사도 예전에 07년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왜 나왔냐면 그 앞에 언급했던 시대사가 연결돼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07년 7차 교육과정 5, 2년 7차 교육과정은 그 국사교과서가 이제 분야사 형식으로 내용 조직이 됐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한번 내용 조직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분야사와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분야사와 주제사가 뭐가 다르냐 뭐가 차이가 있냐 이 근문데 이걸 이제 도표로 이제 그리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제사 같은 경우에는 주제 중심으로 하면 아주 이제 주제 부분만 보죠 아주 그 뭐냐면 극소하게 작은 부분만 보는 데 반해서 여기 이제 분야사는 좀 넓은 부분을 봐요 분야사는 예를 들어서 전쟁사를 본다 전쟁사는 어디에 속해요 분야사죠 여기에 속해요 근데 전쟁사 중에 뭐 무기의 발달을 본다 무기의 발달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 뒤에 어디 있어 주제사가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성사를 본다 여성사는 분야사죠 근데 여성사 중에 이제 뭐가 뭐냐 선거권 획득 과정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분야사가 되는 주제 중심 방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보다는 좀 집중 좀 보지만 분야사 주제 중심보다는 좀 넓게 보는 방법이 분야사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분야사는 7차 교육과정 여기에서 개정 교육과정이나 7차 오리지널 교육과정에서 반영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한국사 있죠 한국사 그 당시엔 국사죠 국사 교과서에 반영됐다 내용 조직 방법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만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특정 역사 분야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직한다 이것도 탐구학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제보다는 좀 넓은 범위지만 연대기조는 좁은 범위죠 그래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같은 분류사의 내용을 조직을 했고요 자 그 분야에서 또 분류사라고요 지향미 유의점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어떤 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분야의 역사적 사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종합적 이해하는 걸 지향한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사를 다루면 제가 토코마트의 전쟁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종용됐죠 거기에 보면 전쟁사만 다룬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사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사가 주기 중심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어떤 그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요 그래서 하나만 다룬 게 아니라 연관시켜서 유기적으로 다뤄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역사에서 사실은 각 분야에 나누어 단편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사실은 연관관계를 해당 분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흥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야를 다룰 때 단편으로 다룬 게 아니라 전쟁사만 다룬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용조직 방법사회는 이거 예전에 기출문의에 나왔던 건데 실제 교육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국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 맞춰서 내용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사가 있으면 정치사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그다음에 경제사 하면 고대, 중세, 정치,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조직을 한 거야 제가 이제 그때 신규로 이제 초임을 가서 한국사를, 국사를 가르쳤는데 포천고등학교인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재사가 고대사 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와서 중세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근세 넘어갔다가 다시 고대사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7차 교육까지 개정에서는 다시 예전에 연대기반고시고 나간 것 같아 지금 하여튼 그 오이지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에서는 자 그다음에 장점을 볼게요 장점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흥미있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쟁사, 밀떡들 많잖아요 전쟁사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왜 이런 것들은 교과서 안 만드는지 보이나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에는 전쟁사를 만들면 세계사로 전쟁사를 만들면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 개념과 변첩 및 계속성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학습에 유의하다 이것도 탐구학습이죠 아까 제가 이제 표에서 따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탐구학습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표시했어요 이건 다 탐구학습 주제중심방법, 존재법, 분야여사법, 사회가능적방법 다 탐구학습 연결됐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각 분야의 역사변천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세 가지 외워두시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대전체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유기적으로 통합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제가 없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장점과 단점 꼭 외워두시고 유의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는 문학관적 방법 볼게요 14년대 나왔고 22년도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계사 내용 조직할 때 문학관적 방법을 조직을 하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도 계속 조직이 돼 그래서 문학관적 방법을 조직을 하고 세계사인데 특히 정근대 시대 때 있죠 지사 발견 이전에는 대개 문학관적 방법을 조직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문학관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리면 뭐냐면 일단 핵심 문화가 있어요 공통 문화가 있어 중국이죠 우리나라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화를 중국 문화죠 불교 유교 윤령 짱깨들이 중심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역사 사시니까 그리고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주변 문화가 있어요 한국 문화 베트남 1번 근데 한국 베트남 1번이 중국 문화와 완전히 동일하면 이게 문학관 형성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관 형성되는 거예요 중국 문화는 핵심 문화가 있지만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 베트남 1번 문화들이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 문화라는 어떤 보편성과 주변 문화는 어떤 독자성, 특수성이 같이 있어야지만 이게 문화권이 형성된 거야 근데 하나로 합쳐지면 이건 문화권이 아니죠 그냥 문화예요 한 문화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개념 컨셉을 잡고 특징을 볼게요 특징을 보면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조직했고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도 세계사 내용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명, 일정한 지역의 발달, 문화 총체, 문화권 등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역사의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문화권 요소를 구분하는 것 이것도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나왔죠 특히 지휘적 위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문화권을 보는데 지휘적 위치는 가까운 곳에 골라서 하는 거죠 오리엔트 문명, 지중해 문명, 대서양 문명, 동아시아 문화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교과서도 이걸 기관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적 특성은 좀 제휘에 떠줘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엄 문화권,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렇게 있고요 장점, 단점 예전에 시험문이 이번에 나왔죠 장점은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권 전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양성할 수 있다 여기도 키워드가 나오네 역사적 사고를 양성 특수성과 보편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심 문화, 주변 문화라고 설명할 수 있죠 보편 문화는 중심 문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은 보편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특성이 있는 그런 문화들 특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화권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편성 특성을 하지만 이거는 알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이제 동양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동양사 개론 거기 보면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있지만 실제 동양사는 뭘 중심으로 배워요? 중국이잖아 그래서 주변에 중국만 배우고 나머지 역사는 기타 등등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대충 그래서 이게 이제 특수성을 뭐냐 강가할 수 있어 그래서 인원 쪽은 보편성 특성을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 문화에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할 때도 중국 사람만 강조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각각 국가의 어떤 역사발전 개별적인 성과를 강가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갈색치기에서는 이른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문화권 방법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문화권 방법이 누구 중심이냐 서양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권을 한 번에 다 똑같이 동봉하게 다는 게 아니라 서양업 중심의 문화권이라는 서양업 문화권만 강조를 하고 있다 문화권만 그리고 기타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뭘 강조하냐면 중국 동아시아 문화에서 중국 문화권이 중국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국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의 이 문화권적 중심 방법이 너무 서구 중심이고 특정한 역사들만 강조했다 그래갖고 이걸 비판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거죠 상호 관련성이 원래는 간지역적 중고가 나왔죠 그래서 문화권적 방법은 이 간지역적 중고 방법을 간지역적 중고 방법은 문화권적 방법을 비판적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서구 중심의 어떤 역사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갈색 책 할 때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쭉 얘기하고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을 볼게요 사회과학적 방법은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하도 요즘에는 융합형을 강조하는 추세서 여기 파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특정한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화에 맞춰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사회과학적 인식과 통찰을 획득하고 한글의 사회에 복잡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했고요 역사에 잡다는 사실을 일정한 움직임을 보호해주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개념틀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게 파란 책 예문에 있어요 뭐 리더심이 있으면 각각의 시더시마자 스틸러, 철치, 스타일링 쭉쭉 나온 거 이렇게 하나의 리더심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응집해 주는 거예요 여러 인물들의 리더심을 역사의 사실을 보다 의미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단점은 이거는 개념 중심이 있다 사회과학은 개념 중심이고 사례를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들이 내포된 고요한 성격과 의미를 뭐냐면 무시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20세기 세계사에 등장한 주요 인물이나 사건을 리더심 등 정치학적 개념으로 중심으로 조립하죠 각 인물들, 스타일링이나 루즈웰트나 등등 인물들 리더심이라는 어떤 정치학적 개념으로 하죠 리더심이라는 자체가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학적 개념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의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들 개념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을 통해 가치와 타당성 인증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와 관련된 파란색과 녹색색에 있는 내용 조직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제와 토픽 학습 방법과 그다음에 발전개혁법 있죠 이거는 검은색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따로 제가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뒤에 간지역적성 방법 있죠 이거는 갈색색 내용 조직 방법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08년 기초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녹색색, 파란색 외에 검은색과 그다음에 갈색색이 있는 내용 조직 방법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rd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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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